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강가구 너무 이쁘다 배경이 이야 이거 너무 짧네 이거 옷이네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어 걸려 걸려 아미야 이쪽으로 나와야 돼 오케이 잘 자라야 돼 그니까 이제 오늘은 안 놀아줄 거야 너 아우 저희 집도 날려요 맨날 놀아달라고 장난감을 물고 와서 던져 그쵸? 네 맞아요 너무 신기해 아 이제 힘 좀 빠졌나보다 너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둘 다 이렇게 귀여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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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? 아유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다 야 좀 쥐었나보다 내가 다행이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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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